도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자 18만 6천여 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11일 기준 모두 11명입니다. 9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, 2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. 이들은 모두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 안에 확진됐습니다. 관련해 도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100%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